네덜란드, 독일, 벨키에 등 출장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암스텔담으로 향해요. 왼편에 보이는 빨갛고 긴 엄청나게 큰 건물이죠. 이 건물을 보면은 아 이제 암스텔담에 거의 다 왔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다녔어요. 일정종 잠깐씩 헤어져서 각자의 본리를 받던 생긴대로 대표님들 오늘은 이곳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돼요. 내일 비행기를 타려면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이곳 카페에서 지는 석양을 보면서 여행의 뒷브리드 했대요. 다음 날 저녁 비행기인데 낮에 마지막으로 루이스 샵에 들렸어요.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이곳은 사진 추천!!!! 이렇게 Tara는 루이스 샵에 찍어요. 그들끄러 puedoential 이곳 루이스 샵에서도 프로젝트를 위한 컨테이너 작업을 몇 번 했었어요. 그럼요, 마지막으로요 네, 좋은 카중 기억나는요? 네, 네 네, 전의 카중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에리로이스 에리로이스 루이스의 아내는 슬로베니아사라네요 루이스는 동유럽을 통해서 인더스트리트를 통해서 인테리얼 물건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그에게 정보를 얻어 동유럽 여행을 하기도 했었구요.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10명이요. 이제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정말 좋죠. 얼마나 많이 많이 받을까요? 내가 시작할 때 이전 buscar 오늘 여러분 suggest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제 책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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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스의 샵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 이태리어 디자이너들이 많이 찾아요. 주로 상업공간 디자인을 하면서 필요한 제품들을 이곳에서 구입하는데요. 루이스의 샵에는 가뭇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공간이 멋스러워질 수 있겠죠. 제품 하나하나 천천히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무엇보다 암스텔담 시내에서 가까워서 오며 가며 자주 들러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따가 앞에 걸렸어요. 저녁이 공간이 유명한다는 것들은